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밀주의를 걷고 초반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검사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늘 하셨던 말씀을 되새깁니다. 재난과 재해 그 자체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아니다. 재난과 재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공고해질 수 있다. 30초 경과가 됐습니다. 장 후보께 묻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고도 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도 하죠. 제가 지금 질문합니다. 30초로 질문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1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뜨거운 단합과 뜨거운 노력, 외신들도 문재인 정권의 자아자찬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의 봉사와 헌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1만 명 이상 확진이 되고 이렇게 100여 분 이상 돌아가신 것은 중국발 입급 종료조차 늦었다.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화나는 지점이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역병이 돌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지원 후보가 배재정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저는 놀라웠던 게 민주당 선대위가 21대 총선 전략 홍보유세 매뉴얼 이런 거를 253개 지역구에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했다라고 적극 홍보하고 이 사태를 좀 잘 활용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놀랬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위로를 못할 망정 정부 홍보하고 있으라라는 선거 전략은 좀 과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주민들 만나고 방역활동을 돕는데도 바빠서 그 대응 문건이라는 것을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읽어보셨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자화자찬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각이 정말 너무 좀 협소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지금 문정부의 코로나 대응 그리고 대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요. 딱 두 곳입니다. 바로 미래통합당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정부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응 능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곳곳을 다니며 우리 주민들과 말씀을 해보시면요. 이제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저 또한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민들을 만나보면 정말 우리가 대처를 잘했다. 이런 칭찬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힘이라는 것.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 보충질문 첫 번째 순서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